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API key라는 것을 획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검색을 해보는 거죠. 자, 검색어는 저는 어... 유튜브 API key 가져온다, get 이 정도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여러가지 리스트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저는 유튜브 데이터 API 오버뷰 여기 보니까 한글도 있네요. 우리는 한글을 좋아하죠. 한글 페이지로 간 다음에 한글 페이지에 가만히 보니까 자, 여기 시작하기 전에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구글 API 콘솔에 액세스하고 API key를 요청하며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려면 구글 계정이 필요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글 계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API 요청을 제출할 수 있도록 구글에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뭔지는 뭐 저는 알지만 여러분은 어... 직접 하신다면 많이 헤매긴 하시겠죠. 네, 뭐 같이 하는 거니까 좀 편하게 갑시다. 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걸 알아내는 것이 참 어렵겠다 이런 마음도 들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자, 클릭해서 들어가보면은 음... 인증 자격증명 가져오기라고 하는 항목으로 가네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 제가 이 얘기를 했나요? 여기에 우리가 키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구글 입장에서는 이런 데이터들을 사용자에게 줄 때 무제한으로 주기가 조금 까다롭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사용자가 얼만큼의 데이터를 소비하는가 이런 것들을 추적하기 위해서 그래서 각각의 사용자들마다 이 api key라고 하는 고유한 값을 줘서 사용자들의 요청이 얼마나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추적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거를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 여기에서 인증 자격증명 가져오기 라고 되어있는 부분을 보니까 구글 디벨로퍼 콘솔로 이동한다 라고 되어있어요. 화면을 두 개에 띄었구요. 자, 요거를 요렇게 패스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기에서 프로젝트 만들기를 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 어 2 스프레드 시트 이러면 똑같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만들기를 하면 어 요기에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여기 알람이 이렇게 움직이죠? 저게 끝나면 작업이 끝나는 겁니다. 자,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여기 유튜브 2 스프레드시트라고 하는 항목이 추가가 됐죠 자, 이걸 선택을 일단 하신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이런 이름의 앱을 만들겠다라는 것을 구글에 등록한 겁니다 자, 앱이 무엇인지는 좀 포칼적인 주제니까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사용자 인증 정보로 들어가셔서 자, 사용자 인증 정보에서 음... 사용자 인증 정보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API 키를 클릭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고요 여기에서 이 키 있죠? 이걸 카피합니다 그리고 닫기 그 다음에 자, 여기로 가서 여기에서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열었던 이 주소 기억나시죠? 이 주소로 들어가서 이 끝에 부분 이 끝에 그 부분에다가 구글이 저한테 준 저만의 API 키를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엔터 키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에 뜨거든요 그리고 이거 뭔가 에러라고 나와 있죠? 뭔가 좀 문제가 있네요 자세히 보셔야죠? access not configured 즉, 접근에 대해서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유튜브 데이터 API는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 예, 그러니까 이 주소 이 주소로 접근해서 유튜브 데이터 API를 당신이 사용하겠다라는 것을 설정해주세요 라고 적혀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주소를 카피해서 저는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그럼 구글 API 콘솔로 가고 여기에서 잠시 기다리면 이런 정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용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하면 여러분이 만든 유튜브 2 스프라이드 시트라는 프로젝트는 어 유튜브 데이터 API를 사용하겠다라고 여러분이 세팅을 한 것이고요 예, 그걸 세팅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주소로 들어가셔서 리로드를 해보면 어 잘 될 겁니다 그런데 요건 이제 시간이 몇 분 걸릴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구글은 거대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정을 바꿨다고 해서 그게 금방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리로드를 계속 하면서 될 때까지 예, 구글을 좀 괴롭히시면 됩니다 자, 좀 시간이 지나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보가 화면에 나오고요 여기 있는 정보 좀 이해하기 힘들죠 이해하기 힘들지만 좀 자세히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게 또 이해할 수 있는 정보들이에요 이게 제이슨이라는 형식인데 제이슨은 보기 좋다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음 여기 있는 정보들은 지금 여러분이 좀 파악하시기는 좀 힘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 아이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템스에 보면은 여기에 그 이렇게 요만큼이 같은 중괄호로 묶여있고 여기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같은 중괄호로 묶여있는데 그 각각의 그 중괄호 안에 들어있는 정보 하나하나가 잘 들여다보면 동영상 하나하나를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첫 번째 아이템스 바로 밑에 있는 첫 번째 거는 여기 잘 보시면은 음 그 플레이 아니죠 비디오 아이디 값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고 또 아무튼 뭐 이러지 이래저래 뭐 검색 그 그 뭐죠 분석을 좀 해보시면 여러 가지 단서들을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 머물지 말고 이제 그 api를 통해서 정보를 가져오는 것까지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이 api 정보를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끌고 온 다음에 그것을 프로그래밍 쪽으로 가공해서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다가 카피 앤 페이스트 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는 작업을 우리 다음 영상에서 같이 한번 해보시죠